그거 하자 오케이 스타트 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합천 영상 테마파크 구경 잘 하셨어요 자 1박 2일 동안 제가 합천에 와 가지고 우리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또 인생 얘기 하면서 또 만찬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데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면 구독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진아가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또 혼박 생활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씻고 싶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좋은데 가서 리포터 생활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십시오 노준석과 강진아가 간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요 아 제가 그 우리 그 감독님한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아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또 이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출연료까지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진주광씨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의리 있는 사나이가 되자 의리 있게 바르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진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